교감쌤, 그냥 방학 딱 일주일만 늘려달라니까 그럼 서로 안 피곤하고 좋잖아 그렇다고 방학을 늘려줄 순 없어 그럼 교감쌤은 인생 방학하는 거지 뭐 알았어 알았어, 늘릴게 늘리면 되잖아 됐어, 이제 가서 방학을 한 주 늘리라고 해 오케이, 방학을 한 주 늘려라 오케이, 방학을 한 주 늘려라 오케이, 방학을 한 주 늘려라 당신이 교장선생님이잖아요, 빨리 가서 늘려요